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 등은 변호인을 통해 목사와 전도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주관하는 필수 요원으로 집합 제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명령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에 교인 67명과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광주시 전역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